정말 아름답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수노인 홀리데이 나잇을 영상 함께하는 엘사의 2018 홀리데이 컬렉션입니다. 로즈골드 펄케이스로 재탄생한 베스트 컬러 립스틱 3종에 새로운 립 컬러와 골드 실버 글리터가 담긴 립 팔레트 장미꽃잎 위에 내려앉은 금빛 로즈 파우더까지 눈길을 끄는데요. 가격은 차례대로 4만 원대, 7만 원대, 8만 원대입니다. 자, 한번 만나볼까요? 나도 한번 해봐요. 어떡해? 하이라이트. 너무 예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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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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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바디 메이크업도. 바디 메이크업하면 너무 예쁘겠다. 근데 이 자리살과 이 뭔가 이 디테일이랑. 너무 예쁘다, 저거. 근데 이거는 많이 쓸 수 있을까? 이거 많이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누가 한번 해도 뚝 쳐서 뚝 떨어지면. 절규 할 거야. 후두둑, 후두둑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8만 원에? 잘 보관을 잘해야 하는.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쁜데. 근데 저는 이 립 팔레트 좋아. 립 팔레트. 다양한 색깔? 어, 다양한 색깔. 우와, 뭐야 이거?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 하면 반짝여진다는 건가? 근데 잘 안 붙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완전 반짝이야. 그래요? 그러네? 금세. 완전 반짝거려. 언니, 예쁘다. 도톰해 보이는데? 이건 또 신기하네.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데, 이거. 어렵다, 오늘도.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떻게 지지? 이거는 좀 문제 있는데? 아니, 아까 저거는 치크랑 섀도우용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이건 립으로 최고야, 그냥. 맞아요. 립으로는 이게 최고야. 이것도 이렇게 돼 있네.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쨍하다. 쨍한 거 좋아해. 완전 파티. 파티를 위해서 만든 립스틱 같은데? 우와. 우와. 근데 진짜 이거만 발랐는데, 연말이 된다. 우와, 너무 예쁘다. 어머. 괜찮네? 저거 바를까? 이거 굉장히 괜찮네? 진짜요.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오늘 주신대요, 다. 네? 저 이 컬러 없는데. 다들 이제 옷 가져가니까 가자고.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는 뭐죠? 구지가 진짜 괜찮네. 맞아, 구지가 진짜 괜찮네. 오늘 제품들이 다 좋나 보다. 진짜. 평소처럼 이렇게 단점 같은 게 잘 안 나오네.